서울시 은평구 역천동에 위치한 6호선, 응암선, 역천력 더블역세권이고요. 투룸주택과 오피스텔입니다. 전용면적 약 30에서 45제곱미터, 시세는 2억 4천만원에서 2억 7천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요, 은평구 역천동으로 와봤습니다. 이곳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지 한번 추천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짧게 먼저 이 역천동 계열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6호선, 응암역과 역천력 더블역세권입니다. 이 응암역과 역천력 사이가 바로 역천동인데요. 이곳의 유형으로는 투룸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시세는 약 2억 4천만원에서 2억 7천만원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추천 포인트로는 첫 번째,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는 바로 GTX A노선으로 인한 프리미엄 및 지가 상승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색역세권 개발 사업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직주근접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서부경천철 사업입니다. 세절력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강남과 강북으로 연결되는 사업이고요. 네 번째로는 신분당 서북부 연장 사업의 재추진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포인트 4가지 중에 3가지가 교통호재인 만큼 정말 굵직굵직한 호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잠시 후에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요. 그 전에 먼저 저희 입지 분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은평구 역천동에 대한 입지 분석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응암역과 역천동 사이가 바로 역천동이기 때문인데요. 이 응암역의 반경 500m 안에 내용의 입지들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대형 할인마트인 이마트가 굉장히 근교에 있고요. 메디컬 인프라죠. 병원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병원들이 포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 응암역 주변으로는 학군 역시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형 쇼핑몰이죠. 바로 스타필드가 고향시에 있는데 고향시까지 자차로 20분에서 25분이면 충분히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쇼핑 인프라 역시 잘 형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응암역 주변으로는 바로 이 불광천이 같이 있어서 숲세권까지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제일 중요한 교통문제 같은 경우도 이 응암역에서 세정거장이면 바로 DMC 지하철역이기 때문에 직주근접성 역시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이 역천력을 지나서 불광역 쪽으로 3호선을 통해서 강남까지도 진출하실 수가 있고요. GTX A노선이 바로 연신내에 들어서기 때문에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6호선 응암역과 역천역 이 두 개의 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배에도 생활 인프라가 참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국지국지관 호재들 만나보셔야겠죠. 어떤 호재들 있을까요? 네, 은평구 전체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GTX A노선인데요. 자세하게 좀 알아보자면 GTX A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2024년 완공 목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이 소식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완공을 한다고 했었는데 작년에 2018년 12월 27일 날 착공식을 하고 난 다음에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의 문제로서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좀 늦춰질 계획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A노선의 총 사업비는 2조 9,017억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큰 개발 사업입니다. GTX A노선 일대의 재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GTX A노선이 이제 신설이 되게 되면 그 주변으로 도로가 넓어지고 굉장히 쾌적한 곳으로 변모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 구간 1일 100회 이상의 운행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신내에서 강남을 지나서 동탄까지 가게 되는데 강남으로 일터를 잡으신 분들께서도 회수가 운행 횟수가 굉장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1일 100회 이상의 운행 계획이 확정됐다는 것이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입니다. 바로 삼송에서 용산까지 18.5km 구간의 사업비 약 1조 6천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사업 타당성 검토 이후에 타당성이 낮아서 작년에 시작을 했지만 올해 통과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자체 내에서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 연구 용역 진행을 하고 있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현재 동원을 하고 고민을 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경제성보다는 주민들과 구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로 접근을 하면 사실상 더욱더 빠르고 사업 타당성 자체에 이 타당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수색역세권 개발입니다. 바로 이곳은 수색역세권 22만 제곱미터의 강북의 코엑수로 변신을 한다는 것인데 1단계 사업으로는 바로 DMC역 민자역사복합개발입니다. 2022년 착공을 해서 2025년도에 완공을 하게 되면 불과 얼마 안 남았죠. 바로 1차로 프리미엄을 얻고 두 번째로는 이 수색역 철도용지에서 바로 2025년부터 사업을 구체화를 해서 2차적인 프리미엄 및 지가 상승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색역세권이 개발이 되게 되면 수색역을 기점으로 북적인 은평구 역시 수해 가능 지역으로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서부경전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바로 이 세절력에서 신촌 여의도역을 지나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총 16.15km에 지어지는 신설 노선인데요. 총 사업비 역시 1조 6191억 원으로 사업은 2026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부선 조기착공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국회의원들과 국토부가 함께 진행을 지난 8월 13일에 했다는 것인데요. 서부경전철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현재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빠르게 조기착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기착공이 진행이 되게 된다고 하면 1차 프리미엄은 당연하고요. 완공시 2차 지가 상승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 큰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임대인이 되고 임차인을 얻을 때 수요가 얼마나 많으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불강 제5구역 재건축 이주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불강 제5구역에서 불강역 주변으로라든지 아니면 역촌역이라든지 아니면 응암역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이 응암역 주변으로 역이 가깝기 때문에 이 응암역 주변으로 많은 이주민들이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좀 더 빠른 대조 1구역 재건축 이주로 인해서 11월 7일까지, 금년 11월 7일까지 많은 분들이 또 사업부지에서 이주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은평구 역촌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빌라 공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다 같은 빌라 공급이 아닙니다. 이유는 직장이 좀 더 가깝고 편리하게 갈 수 있기 위해서 지하철역 주변으로 많은 분들이 생활권을 설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가지 이런 호재들을 보시면 은평구 역촌동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평구의 호재 소식을 알아보셨습니다. GTX A 노선도 참 눈에 띄었지만요. 재건축 이주 수요도 예상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을 좀 고를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얼마나 리스크를 줄이냐, 얼마나 체크할 포인트를 잘 실행을 해나가느냐가 중요한데요. 바로 첫 번째로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바로 발품을 좀 많이 파시고 이렇게 전문가를 통해서 많이 보시면 될 문제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능한 많은 옵션을 제공되는 부동산을 선택을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결국에 수요자를 찾고 임차인을 찾기 때문인데요. 수요자 같은 경우는 이 가능한 많은 옵션들을 선택을 해서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를 갈 때도 이렇게 옵션을 많이, 많은 옵션을 있는 곳을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지하철까지 기준은 도보 5분 이내의 집들을 투자를 하시는 게 나중에 매매를 하실 때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전세 시세 및 흐름을 잘 파악하고 투자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요즘 뉴스나 언론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났기 때문인데요. 전세 시세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시고서 2년 뒤에 내가 바로 그냥 전세 시세 자체를 올리겠다라고 하시는 것보다 주변의 시세를 잘 파악을 하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고르면 현명하게 잘 고르는지 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은병구 역천동의 투룸 주택과 오피스텔 정보 만나보고 계신데요. 구체적인 시세와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 지역 시세 같은 경우는 2억 4천만 원에서 2억 7천 정도 합니다. 전세 임대 금액은 2억 3천만 원에서 2억 4천 정도 하기 때문에 실 투자 금액은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갭 투자 일명 갭 투자 말고 수익형 투자인 월세를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역 시세는 2억 4천에서 2억 7천이기 때문에 이 보증금 약 2천만 원에서 월 80에서 90만 원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 대출 금액 약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 이 지역 시세에서 50% 정도를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월세의 실 투자 금액이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십니다. 이 실 투자 금액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월세보다는 갭 투자에서 소액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